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경찰총경들의 반발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 은평과 어릴 겁니다 이렇게 충돌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경찰국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상민 장관은 받아치기를 넘어선 간공대응에 나섰다. 그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총경회의를 하나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 대정부질문자로 나와서 또 주장을 이어 나갔다. 하나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정말 염장을 지른다. 박주민 의원은 내 질타에도 이분들이 묵묵히 자기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답하는 시기였다. 이상민 장관은 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막고성으로 붙는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다. 화가 난 야당 의원의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게 듣겠다며 화를 누그러뜨렸던 한 장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박주민 의원 은평국학 1973년생 재선 의원입니다.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사전투표 조작 안 한 사람 손들과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하고 전남전북에 일부가 있습니다. 전남전북과 광주광역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여러분들 일부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명 가운데 90% 이상은 다 가동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한 표가 이런 부정이라도 부정성으로 한 겁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한 겁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뭐 재검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중앙선거관련회 책임을 지어야 될 최종 데이터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에 뭐라고 선거 데이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 전남의 일부 지역, 전북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의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을 표를 빼앗아서 그만큼 착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 박사님.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지 공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사실과 진실을 제야 전문가가 분석했고 그것을 제가 재해석해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 은평구 갑 오지게 여러분들 표로 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거는 강병원 의원인데 여러분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강병원 의원하고. 이런 그래프가 거의 박주민이나 강병원이나 은평구 어리네요. 은평구 갑에 박주민 의원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박주민, 은평구 여러분들 갑에는 투표수가 9개가 있습니다. 투표소의 동수가 9개고 동 9개 밑에 투표소가 58개 있습니다. 58개 모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58성입니다. 이걸 두고 저는 미친 확률이다.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은평구 갑에서 당일 투표에서 박주민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이 153.5% 당일 투표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박주민 후보가 153표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43.7%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박주민 후보가 243.7표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한 거죠. 정상선거라면 243.7이 나오면 안 되고 153.5s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는 더 엉망진창입니다. 290.5%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홍인정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박주민 후보가 무려 290.5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두 숫자는 노란색인 153.5%에서 0에서 한 3% 정도 범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58개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다 표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표하고 무소속 후보가 얻은 표를 다 훔쳐 가지고 그냥 닦아 먹은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나 먹었습니까 궁금해 하신 분들은 재하 전문가 답을 탁 제시합니다. 몇 프로를 훔치는 거 하니까 정의당 후반께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미래통합당의 홍인정 후보가 얻은 여러분들 11%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11% 이거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고 홍인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을 보면 30%를 가져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 그리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기준으로 하면 11% 조합해서 22%죠. 그걸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박주민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면 58%의 사전투표를 득표해야 될 건데 69%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들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그리고 폼을 팍팍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낸 자료는 딴 게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조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 동별로 조작을 해 가지고 합산을 구하면 6920 여러분들 말이죠. 6928.53이죠. 0.53이 없으니까 한 표를 더 올리면 6929표입니다. 여기 딱 보시기 바랍니다. 6929표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을 딱 해 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속한 일부 국회의원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도 상당히 많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 제외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의 모든 권력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9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다 동일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한 겁니다. 이런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도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참 방송을 안 하면 그냥 신문을 안 볼 건데 이렇게 잘난째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발생한 일은 거대한 규모의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를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특별하게 무슨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대정부질이 나와 가지고 대전 서구월에 박범계 의원이 하도 잘난체 이야기를 하고 또 박주민, 은평, 가빈과 어린지 하는 사람이 하도 잘난체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상적인 투표로 국회의원이 됐냐? 너희들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된 거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금배치 달고 뭡니까? 봉급 1억 5천인가 받고 지금 보좌관 룸팀 밑에 7, 8명 데리고 법 만든 사람들 당신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투표해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있으면 나와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분석해 줄 테니까. 저요? 저는 절대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한 시간이면 분석해 가지고 당신 몇 표 훔쳤지? 당신 몇 퍼센트 훔쳤지? 당신 어떻게 조작했지? 다 나오잖아요. 재금표 현장에서 나온 걸 두고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원재료가 얻은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잖아요.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대자동차로 여러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현대자동차가 만든 그냥 상품 소나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짜가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정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품이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부정을 안 했으면 자연수가 돼 가지고 0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그냥 난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데 무슨 군인들 열병식 하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런 값이 나오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공식이 있던 거 아닙니까? 공식이. 데이터를 만든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식을 숨겨놓고 그 공식을 돌려가 뭡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총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재검표하자 했다면 뭐 했습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숫자에 맞춰서 표를 맞춰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위조투표지들이 막 나오고 신권 다발 같은 한국은행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저 친구가 몇 표 훔쳤는지 딱 아는데 박주민이가 어떻게 훔쳤는지 아는 거고 박범계가 어떻게 훔쳤는지 아는 거고 박병석이가 어떻게 훔친지 아는 거고 이상민이가 몇 표 훔쳤는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폼 잡는 걸 보면 맨정신 사람들이 그게 보고 참 여러분들 이제는 저도 초월해 가지고 열을 받지는 않지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오는데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 그런데 큰소리 빵빵 쳐? 누구 이렇게 투표를 다 도덕질한 거 아니야? 도덕질한 퍼센티지가 나오잖아 이 25%는 미래통합당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는 뭡니까?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냐 이야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7월 28일 땅땅땅 원고척 기각 이렇게 또 내리겠죠 나라가 아닌 거지 이게 완전히 사기 집단도 어떻게 이런 사기 집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애들입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질을 해 가지고 이건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이건영이 하고 양정철이 작품 아닙니까? 이건영과 양정철이 기획을 했을 거고 그다음 그게 누가 또 하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이 작품은 뭐죠? 현대자동차에 쏘놨다가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가 책임을 지어야 될 자료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전산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